안녕하세요 펴만든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거는 CPU, 공랭쿨러 다나와 인기순위 30위까지 품질을 비교해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품질 비교퍼냐 뭐 그냥 적혔던 스펙, 베어링, 종류 높이 기본팬 품량, 다나와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다나와 검색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한눈에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다가 다나와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팬 품량이나 아니면 뭐 TDP 아니면 뭐 기본팬의 소음수치 이런거를 제대로 표기 안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에 모아놓고 표기 안된것도 일일이 찾아서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 훨씬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표를 만들었는데 혹시나 실사용하고는 괴리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퀘이사존 벤치마크 일일이 정리해서 넣어놨고요 테크파워업 그리고 트윅다운 마지막으로 프레시미트님 신성육님 아시죠 가성비 쿨러를 찾아오시는 프레시미트님의 데이터까지 다 포함해서 짜놈표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사용까지 한거를 다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 네가 쓴거 아니잖아 라고 하실까봐 보여드립니다 자만 CMPX 20X 녹트와 D15 어로스 AAT C800 그랜드 맞춰 RT DQ 어셋인3 이 최상급 쿨러들 자비로 다 사서 사실상에 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내가 월요일쯤에 올려드릴거예요 오늘 좋아요 많이 박히는거 보고 음 2부도 한번 생각해볼 예정이고요 어찌됐든 저도 어느정도 실사용을 해보고 조립하면서 느꼈는 주관적인 면도 다 포함시켜 만든 표니까 어 추천 목록으로 보셔도 괜찮을거고요 혹시나 그게 마음에 안드신다면은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고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였던 이 표가 상당히 도움이 될걸 생각하고 만든거니까 음 너무 그렇게 역정 내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잡수는 여기까지 하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이 표는 완성하고 난 뒤에 우리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완성 전이라서 아직 카페에는 안 올려놨습니다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첫번째 뭐 품명을 적어놨어요 별거 아니죠 두번째는 다나와 현금 최저가 가격입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비쌀거예요 높이같은 경우에는 장착 높이를 일일이 적어놨습니다 이거 높이에 맞춰서 케이스 타셔야 돼요 아니면은 장착이 안됩니다 베어링의 종류를 적어놨는데 음 워낙 이제 똑같은 유체베어링이라도 변종이 많고 거기에다가 아시아이피 슬리브나 아니면 볼베어링도 여러가지 변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종류의 베어링을 썼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거고요 데시벨을 적어놨는데 표기 데시벨 실 데시벨 두가지 다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표기는 이 기본펜의 스펙상 데시벨 이고요 그리고 밑에 실 데시벨은 실제로 사용할 때 플로드일 때 얼마의 소음이 나오는가 적어놓은거예요 이거는 진짜 도움이 될겁니다 기본펜 풍량 그리고 TDP 이런거 적어놨는데 TDP는 높을수록 좋아요 기본펜 풍량은 높으면 좋긴 하겠지만 높으면 소음도 동반하기 때문에 TDP 우선으로 색깔을 칠해놓으면서 등수를 매겨놓은거예요 제 영상은 늘 뭐죠? 라간색이 가장 좋은거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녹색입니다 흰색은 평범한걸 얘기하는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특이사항 내가 장착하면서 느낀거 내가 시사하면서 느낀거 조립하면서 느낀거를 적어놨고요 장착 범위는 그냥 일반 데스크탑 기준으로만 적어놨어요 최신 그리고 LED 유무 LED같은 경우에는 5V 적혀있으면 어드레스 어드레스 맞나? 어드레스 RGB 그러니까 5V RGB 무지갯빛이 나오는거 그거를 얘기하는거고요 그리고 안작혀있고 ARGB도 있으면 색상 변경이 안되는거예요 연동이 안되는 레드 12V는 12V 따로 적어놨고요 화이트나 레드 뭐 단색 고정인 애들도 다 적어놨습니다 추천 CPU는 이게 5V를 감안했을때 이정도 CPU를 쓰라는건데 아니 나는 잘만 CNPS 20X에 3950도 잘 됐는데요 하실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폐교에 안했느냐 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가형 뭐 공랭쿨러를 써도 괜찮은 H500P같은 그런 케이스 쓰는 분하고 아니면 뭐 가성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전면에 막힌 싸고래 케이스 쓰시는 분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거고요 여름도 감안해야되기 때문에 에어컨 키시는 분 안키시는 분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걸 다 감안했을때 권장하는거는 3900X 9700K까지만 쓰라는거에요 등급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관적이라서 그냥 재미삼아보세요 내가 생각했을때 이쿨러의 등급은 어느정도다 라는 얘기에요 빈별은 반점인거 아시죠 외형은 타워형이냐 플라워형이냐 이런거 적을라 그랬는데 싹 다 타워형이더라구요 인기순위 1위부터 30위까지 마지막은 K4 테크파워 트윗다운에서 실제로 테스트테스트 때 나온 벤치값을 적어둔겁니다 등수까지 매개놨어요 내평가는 일부러 비워놨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일일이 하고 나온 영상은 2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요번에는 공랭대장건만 했어요 여튼 그러면은 표 보는 방법까지 다 얘기했으니까 진짜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장급 쿨러는 보통 CNPS 20X 뭐 제신3 농협 15 그랜드 마처 정도까지 언급을 하죠 근데 뭐 더 넓게 보자면은 여기에 크라우리꺼 그 제품도 들어갈거고 A500 그리고 ATC800도 사실 대장급에 가까운 제품입니다 왜 3900X와 9700K 실사용이 가능하거든요 200W가 넘는 TDP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버틸수 있는 근데 이거는 TDP는 너무 믿지 않는 걸 바래요 어떤 회사는 줄여서 적고요 어떤 회사는 그거 버티지도 못하는데 뻥 스펙을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충 걸러 보셔야 돼요 TDP는 그럼 각 제품의 특징을 한번 보죠 잘 만한 CNPS 20X는 성능만 보면 공랭킹입니다 해외 리뷰도 있는데 쭉쭉 찾아봤는데 특히 저 RPM 영역에서 다소 소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제품보다는 확실히 높은 성능을 보여줘요 근데 플로드 전부 다 플로드로 돌렸을 때는 사실 킹이라고 하기에는 얼마 차이 안나는 성능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리고 다소 소음이 있다는 평가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만 보면 공랭킹급이다 다만 소음이 좀 많이 크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리고 혹시 이거 등수가 아니 내가 받는 거랑 좀 다른데요 라고 하신 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CPU의 TDP에 따라서 이 등수가 업치락뒤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i5 썼을 때랑 i7 썼을 때 i9 썼을 때 TDP 차이로 인한 등수는 업치락뒤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 다음 걸 한번 봅시다 디쿨스톰 어셋신3 이 놈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을 하지 않아요 저렴하죠 그리고 생긴 것처럼 트윈타워 트윈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고성능 제품들 다 그렇게 나거든요 쿨링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 펜 소음이 가장 높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뭐 커세어 A500보다는 덜하네요 막긴 한데 실제로 돌려보면은 소음 얘도 상당합니다 뭐 CNPS 20X 욕할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별 차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 리뷰 사이트 대부분 사이트에서 공랭에서는 어셋신3가 1등이라고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기본 TDP가 높기도 하고 펜의 풍량이 압도적으로 좋아서요 소음을 감수하고 저렴한 가격을 생각하면은 살만한 제품이 되는 거죠 특히 지금 뭐 제가 3900X 이런 거 갖다 놓고 아니면 9700K 오버클럭하고 갖다 놓고 비교하면은 얘가 소음이 심하다는 거지 뭐 3700X 같이 TDP가 다소 낮은 CPU에 꽂아 쓰면은 풀 RPM을 안 돌아요 50% 40% 70% 이 사이로 돌기 때문에 소음이 그냥 그럭저럭 들어줄만 하기 때문에 가성비 공랭킹 쿨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많이 팔리기도 하고 사신분들이 딱히 불만을 안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도 이쁜 쿨러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외든 국내든 뭐 유저 입소문이든 어 전체적인 평가든 킹으로 불리는 진짜 킹으로 불리는 공랭 1등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NH-D15입니다 요 놈은 농협이라 불리기도 해요 가격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 한 14만원 15만원 했는데 지금 12만원 정도거든요 항용가로 얘는 베어링을 특이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유체 베어링이 아니고 어 유체 플러스 자기 반발을 이용한 SS-O2라 부르는 자기 유압 베어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소음이 매우 낮아요 베어링 뭐 볼 베어링 이런 거 다다다다 걸린 소음 같은 게 전혀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펜의 풍절음도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본 펜 소음으로는 거의 제일 낮은 제품이에요 그랜드 마초보다는 약간 시끄끄난데 여튼 거의 제일 낮은 제품 그런 것 치고 또 풍량은 나름 준수합니다 보시다시피 82 거의 90에 가까운 그러니까 펜은 매우 잘 만드는 녹타답게 펜으로 일단 먹고 들어간 제품이에요 얘도 트윈타워의 트윈펜 제품이고요 성능 대비 소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최고가 아니에요 성능은 뭐 어세시스리나 잘만 20X보다 다소 떨어집니다 1도 정도 낮은데 아 1도 정도 높은데 그 성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소음 면에서는 그랜드 마초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가장 조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공랭킹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일찍 나오기도 했죠 다른 제품들보다 트윗다운이나 테크파워나 K사에 봤을 때는 2등 정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 등수는 다소 아쉽네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온도 차이가 얼마 안나요 얼마 안나니까 사실상 나는 얘가 공랭킹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점을 5개를 줬습니다 음 아쉬운거는 똥색이란거에요 똥색 갈색이긴 한데 똥색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구요 요게 좀 마음에 안드신 분은 대체품으로 크로맥스라고 블랙 제품이 나왔습니다 요 놈을 쓰시면 되는데 가격이 다소 더 비싸구요 10% 이상 더 비싸죠 마음속도 비쌉니다 거기에다가 요 놈은 도색 때문에 블랙 도색 때문에 D15보다는 약간 높은 온도가 나옵니다 그보다 0.5대에서 1도 정도 높으니까 그래서 이 광역 추척이긴 좀 어려워요 외형적인거 신경쓰지 않는다면 그냥 D15을 쓰는게 맞아요 크로맥스보다 그렇게 농협의 두 제품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은 그랜드 마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랜드 마초 같은 경우에는 튜닝 메모리 간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뒤로 밀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볼록 나와있습니다 왼쪽으로 엄청 거대한 박렬판 를 가지고 있는데요 얘는 트윈타워는 아니고 그냥 타워형 기본편의 소음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풍량도 어쩔 수 없이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요 놈을 쿨러를 농협 쿨러로 바꾸면은 온도가 2,3도 더 낮아지는 거의 공량 대장급 성능을 보여주기로 하는데 사실 그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저소음 컨셉으로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럴바에 그냥 농협 쓰시고요 얘는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기 좋은 쿨러입니다 실제로 테스트했을때도 여기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조용한 소음을 가지고 있고요 성능면으로는 TDP가 높은 CPU를 쓰기에는 좀 부족해요 적협기에는 300에 적협인데 3900X를 수동오버하고 쓰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한데 뭐 그런게 아닌 이상 9700K를 노말로 쓰거나 3900X를 노말로 쓸 때는 조용하게 쓸 수 있는 쿨러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면으로도 여기서 제일 싸요 성능은 여기서 제일 떨어진다 보셔도 기본 펜에서는 뭐 틀리지 않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농협 블랙 버전은 설명해서 넘어가고요 커세어 A500을 얘기할게요 커세어 A500은 정말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보증기간이 매우 길고 5년인가 하여튼 보증기간이 매우 길어요 거기에다가 기본 펜의 수명이 정말 깁니다 15만 시간이에요 마그네틱 베어링 유일하게 마그네틱 베어링을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문제는 가격적으로도 거의 제일 비싸고 성능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맞춰 빼고 나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셔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제일 구려 근데다가 소음이 어마무시합니다 기본 펜 소음이 1등입니다 실제 측정했을 때도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이건 하등 살 이유가 없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나는 커셔를 너무 좋아해서 커셔를 꼭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아니 이상 뭐 15만 시간의 수명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다른 애들도 뭐 12만 시간쯤 돼요 10만 시간 12만 시간 이렇게 되니까 사실 수명도 생각보다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이뻐서 사는데요 에이 아니야 이쁘면 이게 더 이쁘지 자 자연스럽게 어로스 ATC 800을 넘어갔는데요 이놈은 이뻐요 어 펜 속에 따라서 옆에 올라가는 바도 있고 그리고 뭐 중앙에 이쁘게 닭머리도 잘 그려져 있고요 하여튼 가격적으로도 커셀 것보다 싼데요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성능적으로 마초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마초 동급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세요 바로 밑에 있는 거죠 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거의 꼴찌에 가까운 겁니다 마초 동급이라는 얘기는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이뻐서 쓴다면 뭘 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추가 오버하겠다 이런 건 좀 욕심이고요 얘는 그냥 3900X 9700K 노말하게 쓰실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3950 쓴다고 하시는 분인데 3950X 그 아마 플로드를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 3950X를 플로드 상태로 벤치를 돌리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생겨요 여튼 3950 쓸데도 이상 없다 하는 거는 조금 과정된 얘기고 3900X나 9700K를 노말하게 쓰기에는 이상이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랭 대장들 한 번씩 다 읊어드렸어요 좀 지루하긴 했죠 하지만 실제로 상황하면서 느낀 점을 섞어서 얘기해줬기 때문에 도움은 될 거라 생각하고 자 이제 공랭 대장 넘어갔으니 중상급 공랭 쿨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랭 대장에 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제품들 여러분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UCBS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UCBA가 더 좋은데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UCBS는 뭐 원펜이고 좀 더 조용한 소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급에 넣기에는 약간 부족한 성능이지만 소음 대비 성능이 역시 녹트화 제품들께 베스트입니다 다만 아주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이 제품이 여기서는 1위라고 생각하는데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공랭 중상급이 아니고 공랭 대장급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성능을 생각하면 당연히 어색시 쓰리 쓰는게 무조건 낫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각이 근접에 있어요 다만 소음에 좀 민감하시거나 아니면 높은 타워형 쿨러를 달 수 없는 경우 대차품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가성비는 매우 떨어진다 저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은 이제 프로리마텍 아티스트 삼아 내가 자주 추천하는 제품이죠 6만 7천원짜리 쿨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 놈도 높이가 158정도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볼베어링 특유의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달달달달달 그리는 소리가 아니고 사사사사 그릉소리 같은게 나는데요 그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될거에요 풍량 충분히 좋고요 이게 방열판이 얇거든요 그래서 램 간섭 없고 어떤 보드든 간섭이 드물어요 아주 호환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소음만 조금 감수할 수 있다면 가격적으로도 크게 비싸지 않고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 꽂기에도 호환성이 좋다는거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자주 추천하는 편입니다 장착 방식도 아주 튼실해서 뭐 묵복같은거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되는 쿨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AMD키 1T키 원래 따로 있는데요 요새 이제 통합돼서 AMD키스 사더라도 인텔도 장착이 가능하니 뭐 어느쪽을 사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존스버 CR2000GT에요 요 놈도 트윈타워에 트윈쿨러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가격적으로 진짜 메리트가 있어요 어 트윈타워인데 5만원 밖에 안해 맞습니다 5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베어링 유체 베어링 쓰기 때문에 베어링 특유의 소음은 없지만 기본적인 펜에 소음이 꽤나 심한 펜에 속합니다 뭐 그래도 뭐 프로리마텍하고 비교하면 고나무대 고밥이에요 둘 다 시끄러운 놈이야 그래서 소음이 민감하시면 사지 않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스프링 나사 방식인데 결착 방식이 튼튼하고 프로리마텍이랑 아주 흡사하게 조립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폭경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5V 꽂는 데가 없더라도 리모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네보드에 5V 없다 걱정 안 하고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나는 CR2000GT라고 생각해요 가성비 아주 중시하시고 외형 중시하시는 분들 RGB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경험에 베스트해요 이 라인업에서는 거기까지 평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알만 CNPX 17X입니다 요 놈은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167이에요 167 들어가는 케이스가 몇 종류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장착하는데 좀 제약이 따릅니다 다만 140mm 펜 130도 아니고 120도 아니고 140mm 펜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부 클링 같은 거에는 매우 유리해요 하단의 바람이 잘 넘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주변을 좀 더 잘 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 가이드도 없거든요 듀얼 블레이드 펜 이라는 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잘 모아준다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음 풍량에 비해서 다소 소음이 있는 편입니다 아 물론 저 위에 있는 20X 보다는 조용한 편인데 어쨌든 소음은 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라인업이 사실상 U12S를 빼고는 다 시끄러운 제품이기 때문에 특별스럽게 이게 너무 시끄럽다 못쓰겠다 뭐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는 다 시끄럽기 때문에 고나무대 고업이다 보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2000GT 대비 최대 소음은 조금 낮은 편이지만 얘는 이제 5V 꽂을 때가 없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보드 선택에 약간 제약이 있다 이제 국내 제품이기도 하고 가격적으로도 나름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니까 요런 특이한 외형을 좋아하시는 분은 한 번쯤 사보셔도 괜찮이라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메인보드 제약이 있다 요게 너무 큰 단점이긴 한데 그걸 다 맞춰서 사실 분들은 사도 괜찮은 제품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잘만 아 그리고 아티 프리저 34 요 놈 뭐 그레이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사진은 화이트로 찍어놨습니다 얘는 원타워 투펜 방식입니다 쌍펜을 사용하는 타워 한 개짜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엄청 고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TDP가 낮은 i5급 CPU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로 TDP가 좀 높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9700K 아니면 3900 아니면 뭐 3700 요런 제품을 꽂으면은 아 얘가 타워가 하나밖에 없어서 확실히 성능이 좀 떨어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공랭 대장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분명히 위에 제품들하고 비교하면은 한수 처진 제품이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중상급 공랭 쿨러다 라고 생각하시고 살 수 있는게 딱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리뷰를 찾아봤는데 중상급이라 하기에는 약간 또 아쉽더라고요 아니 밑에 애들하고 비교하면 확실하게 이기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그리 준수한 성능은 아닙니다 다만 결착 방식이 매우 튼실하고 화이트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랙 앤 레드 블랙 앤 옐로우 혹은 화이트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쁘게 꾸미겠다 그리고 나는 LED가 싫다 하시는 분은 한번 고려해봐도 된다 정도라만 얘기할게요 소음 쪽으로도 큰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U12S에 비하면 그렇다고 뭐 특별히 성능이 매우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약간 어중간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추천 목록에 넣기는 어렵다 정도로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일반적인 중급 중하급의 공랭 쿨러들입니다 정말 많아요 이거는 대부분 데이터를 신성용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프레시미트님 데이터를 가져와서 썼습니다 허락받았어요 대신 광고 좀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여러분 쿨러 리뷰를 보고 싶으면 뭐다? 프레시미트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오세요 저도 구독 중입니다 프레시미트님 2천명일 때인가 3천명일 때부터 구독 눌러놨습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어쨌든 여기 라인업은 정말 치열한데 사실 성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이제 3600 3500X 3500 아니면 9400F 요정도까지만 권장할 수 밖에 없는 확실하게 제약이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결국은 성능보다는 소음과 가성비를 보게 돼 있습니다 가성비면으로 봤을 때 디쿨 지금 겜맥스 400 이벤트에서 19,000원을 팔고 있죠 요 놈이 가성비가 참 좋아요 다만 요 놈 일단 하나 먼저 태클 걸고 갈게요 이거 CPU 접촉 불량 증상이 너무 자주 생깁니다 3,4개 중에 1개 생깁니다 겜맥스 400뿐만 아니라 GT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쿨 겜맥스 시리즈 쓰시는 분들은 AMD 사용하시는 분들 택배로 물건 받으신 분들 이거 구매하지 마세요 안됩니다 그런 분들은 잘만 CNPX 9X 쓰세요 아니 CNPX 9X 5,000원이나 더 비싼데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슬리브 변종인 라이플 벼링 쓰고 있어요 근데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없고 뭐 묵법 안된다는 것 빼고 얘는 장점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추천해요 하실까봐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소음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착이 매우 편해요 얘는 클립 방식인데 그냥 클립이 아니에요 클립 변종이라서 클립 플러스 나사 방식이라서 택배 배송 중에 묵법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100단위를 조립할 때도 근데다가 여러분이 직접 조립하기에도 매우 편한 클러기 때문에 일단 약간 가성비가 떨어지더라도 요거와 요거 두개는 한꺼번에 같이 추천드리겠습니다 특성이 매우 비슷해요 서로 소음 수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가격적은 차이가 좀 있지만 밑에 놓으면 장착이 편한 장점이 있고 하여튼 특성이 매우 비슷해서 요 두개를 강력 추천하고요 요새 사일런4 사일런4F가 자주 나가긴 하는데 이거는 특정 유튜버분이 엄청 추천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소음 면에서는 조금 다소 떨어지는 편이고요 가격에 비해서 성능도 보시피 게임맥스한테도 발려요 그런 편이라 강력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얘네가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예요 5V RGB를 지원하고 그리고 결착 방식이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묵법이 없다는 겁니다 묵법 걱정 많이 되신 분 난 예산 별로 신경 안 쓴다 하신 분 한번 볼 만한 쿨러라고 얘기를 할게요 4하고 4F 차이점은 뭐예요? 펜에 LED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차이입니다 블레이드에 LED가 들어온 놈이 4F고요 보시면 블레이드에 LED가 안 들어온 놈이 4입니다 좀 더 저렴한 쪽 사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요 놈은 5V RGB를 안 꽂더라도 전원만 공급이 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컨트롤이 안 될 뿐이에요 5V 헤드가 없는 메인보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녹색 칠해놨어요 나름의 장점이 있는 애들 그리고 또 이거 트리티 화이트는 왜 해놨어요? 소음이 1등입니다 제일 낮아요 여기는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낮은 소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이 두 눈 빼고요 얘네들 빼고 얘네들 쿨링이 노답이라서 그러니까 성능은 겜맥스랑 비교해도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고 뭐 잘만 CMPX 9X나 10X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소음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요 5-10에 8-10에 10-10에 진짜 눈에 띄게 낮기 때문에 저 소음으로 짜식의 좋은 제품입니다 다만 넌 추천 잘 안 하잖아 트리티 화이트 왜? 이거 AMD에서는 선나 사방식이라서 아주 높은 확률로 빠져요 택배 배송 중에 택배 받으실 분들은 이거 사지 마시고요 직접 장착하시는 분들만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척하기도 상당히 불편한 편이에요 어? 224XT 요 놈은 왜 나 나왔어요? 요 놈은 해외 리뷰 국내 리뷰 이리저리 디벼봐도 요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결척 방식이 매우 튼실하고 어? 완전 밀접이 되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랑 그리고 기본 펜 풍량이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택배 보낼 때 파손도 없고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성능도 준수하고 LED 싫어하시는 분한테 깔끔한 마감으로 추천하기도 편한 편이고 그래서 아이디 쿨링에 224XT 234RGB 쓰셔도 됩니다 요 두 제품을 한번 추천드리고요 어? 잘만한 CNPS 10X는 왜 추천 목록이 없어요?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어? 존스버 CR1000은 왜 없어요? 시끄럽거든요 쿨마마스터 211은 왜 없어요? 시끄럽거든요 얘 진짜 시끄러워요 NMS T50은 왜 추천 안해요? 얘는 저소음이긴 한데 성능이 좀 떨어져요 가격적으로 5만원이니까 사실 뭐 위에 중3급하고 가기 차이가 별로 안나요 요건 좀 추천하기 어려워서 뺐어요 어? 얘는요? X4는요? 코로나 가성비도 좋고 내가 알기로 뭐 성능도 겜맥스로 별 차이 없다고 하는데요 맞는 말이긴 한데 얘 클립 방식이라서 아직 무포 방지 키트를 안줘요 택배로 물건 받으면 빠집니다 그래서 빼놨어요 쿨마마스터 211은요 211 터보랑 똑같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물론 쌍펜보다는 한 2dB 정도 덜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사용하기는 조금 시끄러운 편이에요 어... 겜맥스 GTE는요 겜맥스 GTE는 아까 얘기했던 겜맥스 그냥 V2랑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착 방식이 똑같거든요 CPU 접촉 불량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텔에는 상관없는 일이고 AMD에서 CPU 접촉 불량이 종종 발생해서 강력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적으로 저렴하지 않고요 그래서 빼버렸어요 자이러스는요 자이러스 그냥 클립형이라서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얘도 견첩 방식 때문에 빼버렸고요 4F는 4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RC500은요 RC500은 RC300하고 거의 똑같아요 어? 쌍펜인데 왜 이렇게 거의 똑같아요 쌍펜이 원래 온도를 1,2도밖에 못 낮춰주는데 얘는 화이트 방식으로 도색을 해버렸어요 히트싱크에 그것 때문에 성능이 다소 떨어져가지고 결국 얘네들이 온도 차이가 워낙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RC300을 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RC300도 클립 방식이라 빠질 텐데요 맞는 말이긴 한데 직접 따실 때는 상관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러면 코로나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게 RC300이 코로나보다는 성능이 좀 좋아요 소음 대비 성능이 그래서 따졌을 때는 저는 이쪽이 좀 더 낫다 생각했기 때문에 코로나 굳이 쓸 거면은 차라리 RC300을 쓰라고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어감부터 좀 마음에 안 들어 아 밑에 두 개는 왜 뺐어요? 자이로스 RC100 얘네는 92mm라서 성능이 그냥 떨어집니다 소음은 조용하고 가격은 저렴할지언정 팬 사이즈 자체가 줄어들면서 히트싱크도 같이 줄었어요 얘는 그냥 3500이나 9400 노말하게 쓸 때 고때나 쓸만한 제품 다만 높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케이스 호환성은 정말 좋습니다 자 여튼 어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위에 공랭 대장급부터 공랭 중상급 그리고 그냥 중급 하급 공랭 쿨러까지 다나와 인기순위 1위부터 32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음 설명을 제가 좀 빼먹은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워낙 내용이 길다 보니까 이 30분이 넘는 표기 때문에 설명하자면 여기서 생략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혹시나 내가 언급 안에서 아쉽거나 아니면 궁금한 제품들이 있다 아니면 요표에서도 궁금한 게 있다 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다 답변 드릴게요 오늘 올린 영상에서 내가 뭘 빼먹었죠? 내 평가 공랭 대장급 제품들 평가를 빼먹었어요 요거는 2부로 실제 테스트 영상과 더불어 어떤 제품이 진짜 가장 좋은 제품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2부 기대해 주시고요 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CPU 공랭 쿨러 다나와 30위까지 잘 보셨나요? 다음번에는 더 도움이 되는 실사용 공랭 대장 쿨러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쉬시고요 이만 물러가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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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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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qu pictures เจ apa 바이 Here CPU Fighting yeah läng ㅡ ㅡ 을 콥 pra이